안녕하세요 하울 영상은 뭔가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예쁜 옷을 막 사드리고 싶은 욕구가 좀 적었었는데 이제 겨울이 막 끝날랑 말랑 하니까 봄옷 같은 것들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을 좀 많이 샀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게 약간 이런 갈색이랑 연보라, 연빙크 이런 느낌의 색깔이 줄무늬로 이렇게 있는 옷인데 제가 이런 색깔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게 가격이 꽤나 저렴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되게 좋습니다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맨살에 입었을 때도 느낌이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파진 옷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놨을 때는 너무 많이 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입어보니까 제 몸에는 이게 많이 파지진 않았더라고요 길이는 적당한 크롭 기장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짧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런 크롭 기장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 넥라인이나 기장이나 전체적인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뭔가 약간 블루베리 같지 않나요? 이거는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따가 제가 산 베이지 색깔 바지 있거든요? 그거랑도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가격대비 완전 완전 만족하는 티셔츠입니다 추천! 다음으로는 이런 랩 형식의 후드 티셔츠입니다 홀리스엠이라는 처음 사보는 브랜드인데요 받자마자 너무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여기서 옷을 하나 더 샀습니다 일단 소재가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이게 어떤 면인지 보이시나? 이게 되게 얇은 뭔가 담요? 담요 같은 재질의 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입고 있으면 되게 뭔가 포근하고 착용감이 되게 좋은 옷이에요 근데 여기가 상세샷이랑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상세샷에서는 좀 더 핑크해서 연보락기가 도는 그런 컬러였었는데 실제로 받았을 때는 이 블라우스랑 비슷한 정도의 베이지 색깔이고요 물빠진 색감의 회 베이지 색깔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상세샷의 색깔이든 실제로 받아봤을 때의 색깔이든 너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만족하는 옷이고 여기 속에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랩처럼 둘러서 입어도 되고 풀러서 가디건처럼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게 몸에 너무 핏되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살짝 뭔가 여유 있는 핏으로 가디건처럼 입어져도 너무 예쁜 옷이에요 얘는 진짜 완전 만족 처음 구매해보는 브랜드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봄이랑 여름 신상들에도 기대가 되는 옷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플리스엠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이런 랩 형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여기는 이런 후드랑 랩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가 택이 되게 예쁘길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택을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세샷에서 봤을 때는 좀 차콜 그런 색깔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차콜에다가 되게 진한 초록이 섞인 듯한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여기의 또 특징은 상세샷이랑 실물이랑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이 실물로 받아 봤을 때 색깔도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점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옷보다 재질이 훨씬 얇아요 또 여기가 되게 뭔가 소재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 봐요 이것도 소재가 되게 좋습니다 첫 번째 옷보다는 좀 타이트한 핏이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연한 회색의 끈이 이렇게 들려져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연한 회색 배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꽤나 예쁘더라고요 근데 또 요거 때문에 살짝의 그 약간 필라테스복? 요가복?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두 분다나 여기에 또 폴리수엠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가지고 좀 더 필라테스복 같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랩 형식으로도 입고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얼어서 걸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실용성 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요 앙고라 가디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 어떤 쇼핑몰에서 발견하게 된 옷인데 어 예쁘다 하고 저장을 해놨었어요 저장을 해놨었는데 또 이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요거랑 똑같은 옷이 저한테 막 지그재그해서 뜨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인스타에서 구매는 하지 못했는데 거기 코디샷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코디샷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게 엄청 복실복실복실한 가디건이에요 따로 잠그는 단추 같은 건 없고 걸치는 용도의 가디건이고 얘도 후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저 이번에 후드를 꽤 많이 샀네요 제가 아직 입고 나가보지는 않아가지고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억지로 쥐어 뜯어보면 아주 살짝은 빠지거든요 심하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북실북실하다 보니까 살짝의 부해 보임이 있어요 되게 마르신 분들은 당연히 안 부해 보이겠죠 저는 살짝 덩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살짝 부해 보임이 있더라고요 부해 보이면 부해 보이면 되죠 뭐 컬러는 살구색이 섞인 핑크색에다가 채도를 확 뺀 느낌? 그 아까 폴리수엠 옷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훨씬 베이지 톤이고 얘가 훨씬 핑크색 톤인 게 이렇게 딱 같이 붙여놓으니까 티가 나죠 이거는 그래도 두께감이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봄에 꽃샘추위까지 아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털이 막 예쁜 타조같이 막 이렇게 나 있다 보니까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도 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던 카디건이에요 다음은 이런 원피스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에 담기지도 않네요 요즘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옷들이 유행이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인스타에서 봤던 그 예뻤던 쇼핑몰 코디를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지그재그에 나오더라고요 뭔가 코디 도둑놈이 된 것 같아서 살짝 죄송한데 어쨌든 얘는 이런 니트 형식의 되게 길다란 랩 원피스예요 등판이 이렇게 화끈하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는 무조건 이너랑 같이 입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지도 무조건 같이 입어주셔야 되는 이거는 레이어드 원피스여서 얘만 단독으로 입으시면은 진짜 거의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리수엠 옷 얘를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뻐요 색깔은 약간 살색에 좀 황토색이 섞인 듯한 그런 컬러고요 그리고 이게 살짝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은 보온성까지 챙겨줄 수 있는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제가 강릉여행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단팔 니트입니다 댓글로 문의를 꽤 많이 주셨었는데 저도 이거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제가 샀던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그레이 색깔은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쇼핑몰을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것도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얘도 엄청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맨살에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소재고 저는 여기 이렇게 그려진 꽃 패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게 뒷판에도 있고요 기장도 막 길지 않고 팔뚝 소매도 되게 짤막한 편이에요 근데 팔뚝이 이렇게 꽉 조였더라면 팔뚝살이 되게 부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얘가 팔통이 꽤나 널널해가지고 팔뚝살 부각 같은 것도 딱히 없고요 얘는 아직은 날씨가 좀 추워서 저는 목폴라랑 입어주고 있는데 봄이 되면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다른 컬러로는 차콜색도 있는데 차콜색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 들어가셔서 어떤 색이 더 예쁠지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완전 만족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는 제가 방콕 여행 가려고 장만을 했던 블라우스인데 얘도 또 이런 베이지인데 되게 채도가 싹 빠진 뮤트한 컬러의 베이지 블라우스고요 이게 되게 얇은 시스루 소재인데 컬러감이랑 살짝의 광택이 나는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있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프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생각보다 꽤나 짧아요 그래서 크롭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장이고 비침은 제가 지금 스킨색 속옷을 입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야시시하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회색 브라를 입고 있다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 비침일 것 같아요 비침은 좀 있는 편이라서 스킨색 속옷을 입으시거나 나시를 같이 입어주시면 될 것 같은 블라우스예요 이 끈은 제가 한번 리본으로 묶어도 봤는데 저는 그냥 안 묶은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리본으로 묶으면 뭔가 살짝 부끄러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풀러고 다닙니다 제가 방콕 35도일 때도 입고 다녔으니까 완전 한여름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쭉 아니면 가을까지도 쭉 입을 수 있을 만한 블라우스여서 지금 사두셔도 계속 꾸준히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블라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 여행 가려고 급하게 직진 배송으로 산 거였는데 직진 배송으로 엄청 막 뒤져보고 샀거든요 참고로 저는 두꺼운 목폴라는 답답해서 싫어서 얇은 목폴라를 찾아서 산 거고요 꽤나 많이 얇습니다 단독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비치실 거예요 저는 목이 너무 꽉 쫄리거나 이 길이, 목폴라의 길이가 너무 길면 답답해하는 편인데 이 기장도 한 번 접은 거거든요 한 번 접었을 때 이 정도로 딱 적당했고 이 목 통의 넓이도 널널하니 좋았고 팔 기장이 저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살짝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가격도 되게 싼고 무난무난하니 레이어드용으로 되게 괜찮은 목폴라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컬러의 바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컬러의 바지를 쇼핑몰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유니클로 마네킹이 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피팅을 해봤는데 핏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이 무릎밖, 이 무릎밖 쪽에 이렇게 핀턱이 두 개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 핀턱 때문에 뭔가 되게 바지가 꽤나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바지는 이런 보들보들한 코튼 소재의 바지고요 봄, 여름, 가을 다 두루두루 잘 입게 될 것 같은 바지예요 이거는 사실 남자 바지예요 체구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 사이즈 중에서 제일 작은 걸로 샀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사이즈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허리 조절을 할 수 있는 단추도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 허리가 너무 크거나 좀 더 핏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단추로 허리를 조절을 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컬러도 되게 예쁘게 나왔고 이 소재도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이 바지 완전 잘 샀어요 추천! 그리고 이거는 어텀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바지입니다 이것도 컬러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되게 연한 코코아 빛깔인데 좀 채도가 빠진 그런 컬러입니다 이 바지는 이렇게 핀턱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고 다리질 않아가지고 핀턱이 살짝 이렇게 구겨진 채로 이렇게 이상하게 나 있는데 한번 잘 다려서 입어볼 예정이고 이 바지는 제 체형 기준 막 핏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저는 조금 더 골반에 걸쳐 입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속에는 진짜 얇게 뭔가 이런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못 입을 것 같고 사계절 중에 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 다음은 자라에서 산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로우라이즈예요 로우라이즈 로우라이즈 싫으신 분들은 이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디 짧고 로우라이즈인 바지를 좋아하는데 자라에 그런 바지가 꽤 많거든요 저는 되게 큰 바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샀고 크다 보니까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장 수선을 맡겼고요 이 바지는 워싱이 예뻐가지고 뭐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은 바지입니다 일단 핏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로우라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청바지 추천드립니다 이 바지는 제가 자라에 최근에 갔다가 세일하는 바지 중에 득템한 바지인데요 그냥 이런 약간 추리닝스러운 밴딩스러운 밴딩 바지고 이 소재도 독특하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데도 깎을거림도 없어가지고 저는 완전 만족하는 바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어드 랩 스커트나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거 같이 매치를 해서 입는 그런 코디를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진짜 싸게 득템했어요 이거 만 얼마에 샀나? 근데 기장이 진짜 길거든요 이런 뭔가 링클 소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세탁소에서 수선이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냥 긴 채로 굽 높은 신발이랑 신고 다니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오버롤 멜빵 바지인데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봄이 오니까 상큼하게 멜빵 바지를 입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뭔지 아시나요? 일단 이런 데님 오버롤이고요 이것도 워싱이 되게 예뻐요 워싱도 예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핏이 되게 마음에 드는 오버롤입니다 처음에는 이 어깨 기장이 길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얘 어깨를 잘 위로 줄이니까 핏이 예뻐지더라고요 혹시 멜빵 바지 샀는데 아 난 뭔가 핏이 좀 웃긴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은 이 어깨 끈을 되게 좀 짧게 잘 조정을 해서 한번 입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막 엄청 얇지도 엄청 두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의 데님이어서 사계절 내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렇게 궁뎅이 부분에도 주머니가 두 개 있고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고 이 바지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가 많이 달려서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또 추천 다음으로는 이것도 자라에서 세일템으로 건진 바지예요 이게 보이시려나? 이렇게 엄청 얇고 엄청 연하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앞치마 같은 거 붙은 슬랙스 사고 싶었었거든요 자라에서 이렇게 딱 때맞힘 세일을 하길래 냉큼 데려왔고요 이 앞치마가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데 옆에 이런 걸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덕분에 더 마음에 드는 바지입니다 핏도 마음에 들고 이거는 사고 나서 아직 입고 나가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날이 좀 풀리면 어떻게 잘 코디를 해서 입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파르티멘토 조거 팬츠인데요 제가 저번 하울에서는 이 갈색 버전을 리뷰를 했었는데 이 하늘색, 하늘색도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속에 기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입었고 겨울 동안 제일 많이 입었던 바지를 꼽자면 이 파르티멘토 조거 팬츠일 것 같아요 사실 이 파란색보다는 갈색을 더 많이 입기는 했는데 파란색은 가끔 기분 전환할 때 뭔가 상큼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주머니 하나가 달려있고 이 허리 밴딩도 너무 허리가 과하게 조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조거 팬츠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여기 꼭 추천입니다 얘는 이런 짧은 기장의 체크 치마입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뭔가 밑에 입을 하의가 그때 별로 없었어가지고 직진 배송으로 급하게 샀던 옷이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던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옷입니다 이 컬러가 꽤 예쁩니다 이렇게 자크로 여닫을 수 있는 치마고 밴딩이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모딩 느낌의 스커트라서 겨울에서 초봄까지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두께감이고요 이게 가격이 저렴했는데 안에 이런 속바지도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핏이 막 엄청 예쁘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막 추천까지는 아니고 비추까지도 아니고 그냥 저냥 그리고 제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홈 오브 하이에서 장만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원래 미니백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백팩을 많이 들고 다닌 후로부터는 너무 작고 수납이 많이 안 되는 가방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수납이 나쁘지 않게 되거든요 일반 아이패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 중인데 아이패드 미니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 똑딱이가 있는데 이 똑딱이가 닫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옆으로 넓어가지고 은근히 차곡차곡 쌓으면 수납이 은근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늘색으로 살지 아이보리색으로 살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이보리 색깔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게 실크라서 살짝 광택이 이렇게 나거든요 광택이랑 아이보리 컬러랑 이 속에 이 하늘색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보관을 할 수 있는 안주머니도 있고 짜잔! 더스트백도 여기 끈이 이렇게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하이텍을 떼지 않는 게 약간 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얘가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살짝 좀 부끄러운 느낌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랑 얘랑 컬러가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요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추천! 다음은 신발입니다 혼스비 라는 브랜드의 신발이고 이 신발의 쉐입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제가 긴 바지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굽이 높은 신발들을 좋아해요 굽도 되게 높았고 일단 착화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 오래 걸었는데도 발이 전혀 아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사이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운동하는 240 사이즈를 신고요 제가 발볼도 넓은 편이고 신발이 작거나 답답한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그 부츠나 구두나 로퍼 이런 것들은 5에서 10 사이즈를 업해서 신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10 단위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작게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크게 나왔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250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요 안쪽에 발볼 부분 공간이 꽤나 되게 널널하더라고요 이 발 집어넣는 부분이 발목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살짝 큰데도 전혀 벗겨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신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컬러도 너무 잘 맞고 이 둥글둥글한 쉐입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추천 그리고 다음은 이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언박싱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240 사이즈 신었을 때 너무 잘 맞고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사이즈 더 컸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 게 이게 다른 컬러들은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는 240 사이즈가 굉장히 널널하게 잘 맞았었거든요 사실 신고 있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신고 벗을 때가 뭔가 한 사이즈 더 컸으면 더 편했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보리 컬러에다가 이 차콜 배색이 들어간 컬러로 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되게 무난한 컬러다 보니까 어느 옷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착화감이 진짜 좋아요 뭔가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착화감 좋은 신발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오니츠카 타이거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봄이 다가오는데 워머를 사실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정보 문의가 많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워머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 윗부분 손가락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색 구슬로 리본이 이렇게 손등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나 막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막 쉽게 떨어지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차고 다녔었는데 아직까지 튼튼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이거 굉장히 따뜻하게 잘 끼고 다녔고요 이것도 완전 잘 산템 이거는 서촌 OFR 갔을 때 구매를 했던 건데 이게 꽤나 얇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면 아주 약간의 살이 조금 비칠 정도?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기도 하고 너무 두꺼운 기모 스타킹은 신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기모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얘를 신으면 따뜻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보다 퀄리티가 좀 더 좋은 제품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엄청 강추까지는 아닌데 저는 만족했던 타이즈 양말을 샀는데요 이거는 굿 마더 신드롬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완전 이런 채도 높은 빨간 컬러의 양말을 찾고 있었는데 이 핏도 너무 예쁘고 이 발목, 이 목도 엄청 길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일정하지 않은 두께의 골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귀여웠던 부분이 또 이 뒤꿈치 부분은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살짝씩 내려서 연출을 했을 때 이 주름지는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만족을 하는 양말입니다 질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비니예요 얘는 되게 널널한 엄청나게 신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썼을 때 뭔가 얼굴을 쫙 쫑겨매지 않아가지고 핏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쫙 붙는 핏은 싫고 이렇게 널널한 비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이에요 근데 쓰고 있다 보면 이 이마 쪽이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이마를 긁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쁘고 편해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는 비니입니다 오늘 꽤나 소개한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집이 난장판이 됐고요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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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